안녕하세요 자막없어 답답해 내가 하는 발군역 나민야입니다 요즘 꽤나 제가 선호영상 안올리고 딴짓하느라 17년도에는 영상이 두개밖에 없네요 근데 더 못올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아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선호영상이든 선접한 제작곡이든 앞으로는 활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다고요 갔다와서 계속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요 부디 다른 분들이 번역하신 거 잘 봐주시고요 번역 따랐다고 수익 설정해놓은 나쁜 놈들 영상 신고도 좀 해주시고 답니다 그럼 이만 번역 3 번역 2